아 이거는 그 악명높은 우르프 타릭인가? 구한스톤? 와아 5대1 5대1 자, 어 나름 그래도 싸울만한데? 와 건들지를 못하네 치속 타릭 저 망치 사건도 겁나 빌어요 아 재밌겠다 걸렸어 걸렸어 걸리면 가는거야 걸리면 가는거야 아 너무 사기 아니야? 나 이 씨 저거 치속 무한스톰 탈이 어 이제 뭐 네 롯 롯 롯 롯 롯